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엄청난 면적의 빈집이 보입니다.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나 현황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변 시세를 무시하는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으로 복잡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취득이 가능하니, 호재가 다분하게 존재하는 이곳으로 오셔서 해당 물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고, 물건을 살펴볼 때 단순히 주택과 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야 할 이유와 숨겨진 비밀도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거주할 주택이나 직접 사용하실 토지는 땅땅정보통과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공부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물건은 물론이고,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임장 순서는 도로변으로 위치한 대문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 257만원, 인터넷가임 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과 정확히 접하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상태도 나쁘지 않은 편에,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고, 도로에서 바로 옆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과 대문이 위치해, 집으로 들어가시기에도 좋습니다. 현재는 꽤 오랜 시간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라, 대문과 집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랐으며, 도로를 따라 이어진 대지경계를 따라, 화단으로 예쁘게 피어난 꽃들과 울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해당 물건은 잡풀 정리는 필수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걸어와 뒤편을 확인해보면, 과거에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세세하게 살펴봤을 때는, 충분한 안전마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가 상당한 편이라, 우선 항공에서 목록과 현황을 체크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은 2층 주택과 창고가 소재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시회 건물도 존재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규지 도로와도 확실히 접하고 있어, 진출입에 관련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260.38제곱미터 78.7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138.7제곱미터로 41.9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기화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2005년 6월 23일입니다. 당연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가 존재해, 별도의 양성화 작업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생각보다 건물 현황이 좋은 편이라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바로 옆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창고가 소재합니다. 창고는 멀리서 보더라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제시회 건물이 창고로 설치되어 있어, 공부상 등재된 면적보다 더욱 넓게 사용합니다. 만약 창고가 필요하시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제시회 건물과 한꺼번에 철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현황을 확인해보면, 항공영상을 통해 살펴봤던 창고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곳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던 곳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를 따라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이곳도 다시 한번 손봐야 할 것 같고, 창고 외벽으로는 균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오래되면 균열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 아래편 토지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게 건축되어 있으니, 집안 치마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창고를 지나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면, 주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며 주택 외벽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현재 주택은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빈집으로 방치된 듯 했고,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됐었다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터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앞마당이 너무나 좁은 편이라, 제대로 된 텃밭을 가꾸지 못한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문에 주차를 하고, 주택과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 집안으로 이동하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고, 지붕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외벽은 치장벽돌 및 몰탈이 페인트로 마감됐고, 창호는 샤시창호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주택만 놓고 봤을 땐 상태가 생각보다 준수하다 생각되니,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판단되니,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찰 전 미리 견적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건물 현황을 살펴봤으니,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를 살펴보고, 상세히 조사한 내역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비교 1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대지들은 관련 물건 번호 1번에 포함되어 있고, 대문 방면에 표시되는 토지는 관련 물건 번호 2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묶어 진행했다면 좋았겠지만, 두 개로 나눠져 진행 중이기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입찰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며, 물건 번호 2번 토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집으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대문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건 번호는 나눠져 있지만, 면접과 금액은 모두 포함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설명을 잘 들어주신 뒤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시되는 세 필지의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대지이며, 입구 방면에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며, 현황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농취증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지는 98.9평, 74.1평, 16.6평으로 이뤄져 있고, 농지는 39.6평입니다. 여러 필지가 함께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곳은 모두 대지로 이뤄져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일단지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취득할 전체 토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229.2평이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모두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대지 경계에 정확히 건축됐고, 다른 분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다른 무언가에 의해 토지가 침범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로 돌아와 확인해보면, 앞마당으로 이뤄진 곳이 대부분 번면이라, 실제 사용 가능한 마당의 면적이 좁아,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예상되며, 현재는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없다는 점도,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창고를 철거하고, 저곳을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개설된 도로가 모두 구규지 정식도로에, 모든 토지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통행량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가깝게 접하고 있어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취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멀리서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가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으로 이뤄져 있으나, 주변에 위치한 다른 토지처럼 농지나 과수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모두 토목 공사된 현황인데요. 이 토지들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거의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현황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아래편 토지는 모두 농지로 사용했었고, 주택이 건축된 곳과 엄청난 지대 차이가 났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성토를 진행하며, 현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2019년도에 매매거래가 진행된 후로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건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취득이 필요한 토지는 아니지만, 바로 앞으로 위치하기에, 나중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물류창고로 사용해버린다면, 꿈같은 전원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 이후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건 소재지인 군의의 공항이전이 완료되면, 땅값이 상승할 걸 기대한 단순 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땐 주변에 사람이 없어 대화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방문하신다면, 주변에 계신 분과 대화해보시길 바라며, 과거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수많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니, 사토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시되는 건물들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창고와 제시회 건물로 사용 중인 곳은 철거가 필요하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1층은 31.5평, 2층은 10.3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은 138.7제곱미터 41.9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기화지붕이고, 사용승인 날은 2005년 6월 23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 갖췄고,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기간을 추정해보면, 2014년도까지는 사용 중이지만, 2016년도에 촬영된 사진부터는 확실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약 8년 동안 방치된 주택이라, 보일러 작동 여부 및 누수에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창고로 사용 중인 곳과 제시회 건물이 위치하는데,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면적은 229평의 토지와 78.7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도 현황상 휴경지 상태라, 일조량과 전망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꼭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부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군위, 의성,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영천 등이 위치하고, 해당 물건에서 군위, 군천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같은 대구로 포함되긴 하나, 대구광역시청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리 없이 통행이 가능하고,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가까운 곳으로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하며,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서구니아이시까진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공항 이전과 고속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호재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니, 군위에 관련된 뉴스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 주위를 둘러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임을 확인 가능하며,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은 자차 기준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곳으로 오면 할인마트와 주유소를 이용 가능하며, 음식점도 위치하고 있어 평상시엔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려면 군청으로 이동해 주셔야 하고, 병원은 대구나 구미로 이동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를 살펴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다리를 건넌 뒤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시면 되고,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대략 1.6km 정도를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도 모두 왕복 2차선으로 이뤄져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기엔 좋은 편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 천천히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며, 집 대문 방면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집 주변으론 이며와 수많은 골짜기가 위치하고, 해당 주택은 다른 마을과 거리가 확실히 떨어져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반경 500m 내에는 축사가 위치하지 않으나, 주택을 지나 마을 한쪽으로 대형 규모의 축사들이 소재하고, 가장 가까운 축사까진 직선 거리 기준 780m 정도입니다. 거리가 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230m 떨어진 곳의 고압선이 지나가니, 현장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대지경계 내에 건축됐고, 제시회 건물 디귿번이 대지경계를 벗어나지만, 바로 뒤편이 국유지 정식 도로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를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실 분들은, 창고 및 제시회 건물을 철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64, 관련 물건 번호 1번과 2번이고요. 물건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군의군에 위치하며, 방문 가능한 전체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관련 물건 1번과 2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1억 4,98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으로 진행 중이기에, 평가된 가격과 동일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1번에는 새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관련 물건 2번에는 39.6평의 농지가 표시됩니다. 빠짐없이 모두 취득이 가능하며, 전체 토지평가 금액은 6,600만 원으로 평당 28만 원에 평가됐고,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8,340만 원으로 평당 106만 원에 평가됐고, 물건번호 2번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는 신권으로 진행 중이라, 1회 유찰을 기다려 보시길 바라며, 1회 유찰된다면 30% 낮아져, 토지는 4,640만 원으로 평당 2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은 5,840만 원으로 평당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기에,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하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65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2회차엔 1억 4백만 원으로 평당 45만 원, 3회차엔 7,300만 원으로 평당 32만 원, 4회차엔 5,100만 원으로 평당 22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시세는 평당 12만 원에서 50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방도시의 특성상 다운거래나 업계약서를 적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편차가 심한 것처럼 표시되며, 적정 가격은 20만 원대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건축비와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대구광역시 군의군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자연임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1단으로 사용 중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이나, 자체 집안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되어,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살펴보면, 수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인 관계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살펴보고, 위성지도와 과거 사진까지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대략 8년 이상 비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1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조사를 요구하는 물건이지만, 땅땅 정보통이 최대한 쉽게 풀어드렸으니, 모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빈집과 저렴한 전원주택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땅땅 정보통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대급 1위, 940억 이상 사은품 누적에, 57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비교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